너 카톡으로 니 손 좀 찍어서 보내봐 선생님 그 소리는 소리는 어떤가요? 소리 괜찮나요? 오케바리 오케바리가 진짜 틀같다는데요 빵농님? 누가요? 아 근데 그거 틀같다고 한 사람은 알아들은 거니까 본인도 틀임 나 좀 긴장됐네 자 오케이 그 여러분 그 너무 이 갈린다고 욕하지 마세요 저희도 이제 초보니까 아 제가 소리 좀 줄일게요 빵농님 소리를 지금 말해봐요 말 다시 말 아니 또 말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다 속옷이 말하지 말고 평소처럼 말해봐 말 아 진짜 사운드를 사운드를 조절을 못하잖아 평소처럼 이야기 안하니까 돼지새끼 뭐새끼야? 이거 홀쥐기가 있고 뚱땡이가 있네 어 고를 수 있을걸? 둘이 역할이 달라요? 아니 똑같애 내가 홀쥐게 할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내가 조금 더 그 어 비율로 다지면 내가 더 날씬하니까 아니야 아 그런가? 어 나 자동으로 뚱땡이 결정됐는데? 어 나돈데? 나도 나도 파란색인데? 이게 뭐야 이거 아 그래? 어 아니네? 어 내가 뚱땡이고 하하하하 뚱땡이 이 새끼 뭐? 하하하하 뭐야 이거 어 이상해 선생님 몸이 파트너가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기 뭐야 이거 이게 핑도고 핑 뭐야 3초? 2초? 어? 어? 나 뭐 떨어졌어 CD min marking 미쳤나봐 별... 뭐야 하핰 하핰 너 죽었어? 하하하하하핰 하핰 핑이 아까 몇초... 뭐였지 오오케이 키 뭐였지? F인가? 어 핑 찍어봐 핑 여기 CCTV에 핑 찍어봐 아 CCTV에? 저기 선생님꺼에다가? 그 백색에 여기에 저거 화면 어 거기에 했어?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거지? 어 뭔가 내가 어 뭐야? 너 어떻게 했어? 오케이 캐리? 뭐야 왜 캐리? 거기에 포탈을 열었잖아 그 다음에 그 여기 여기 여기가 뭐야? 여기 여기 포탈건을 뒤로가봐 뒤로가봐 흰색 문에 흰색 문 아무 데나 포탈 열어 새로 F 눌러서 뒤에 흰색 문에 있잖아 흰색 여거여거? 거기에 새로 열어 그래가지고 타 타? 타 타라고 알겠어 알겠어 어 이거 좀 어려운데 선생님? 어 나 망했다 어 그러면 이제 나 잘 봐봐 어 알겠어 볼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포탈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 아 나 못봤어 잠깐만 못봤다고? 아니 봐봐 나 봐봐 알겠어 아우스 왼쪽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포탈이 열려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아 오른쪽 왼쪽이랑 그거구나 나 오늘 벤난 할거 같은데 어떡하지 라고? 너 뭐 무슨 세팅 무슨 큰 결심을 하려고 그러는거야 무슨 큰 결심을 하려고 그래 넘어왔다고? 어? 우리 같이 있네? 오오오 뭐가 떨어졌는데? 어 눌렀다 이게 뭐야 버리기 어 거기 어 그렇게 가자 뭘 가는건데? 이건 뭐야? 내가 이거를 누르니까 어 오늘도 넘어와봐 어? 글로 어떻게 넘어가지? 어 잠깐 거기 벽이 있나? 음 음 음 아 아 음 선생님 저기 넘어가서 그래 저기 넘어가서 저기 하얀 벽에다 쏠 수 있는거 아니야? 어 어 잠깐만 자 생각을 좀 해보자 어 어 어 잠깐만 그러면은 음 음 음 어 어 얘들아 얘들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선생님 여기다가 쏠 수 있는거지 잠깐만 선생님 어 여기다가 쏠 수 있는거지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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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어 그냥 이거 이거 눌러봐 이거 눌러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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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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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 오케이 자 그래그래 어 그렇지 어 그래서 와서 눌러 떨어지는거 맞아? 어 좋아 핑 버튼이 뭐야? 어 드디어 만났다 오케이 오케이 캐리 가자 얘들아 왜왜왜 내가 방제에 적어놨잖아 이 갈릴거라고 뭐 받아들여 어떡하겠어 아 선생님 이거 하면서 피자만 먹었어?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캐리했지 인생 음 아 오케이 자 오늘 도배 제외하고 자유로운 채팅 문화를 지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배만 제외하고 자유로운 채팅 문화를 좀 지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 아니 씨발년이 이 새끼가 어떻게 박사질환이니 말이 너무 심하시네 저분 그런 말 한대? 뭐? 농담 농담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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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우와 여기 무슨 헬스장 같다 또 또 요즘 좀 헬스 좀 하던데 이거 뭐야 몇 킬로 빠졌냐고요? 저 0.8킬로 정도? 0.8킬로는 똥사 딴 뜻이잖아 아니야 내리라.. 내리는 거 있는데? 이거 이거 환생님 아! 같이 내리자 아 그래 좋아 같이 아 잠깐만 하나 둘 셋 고 그렇지 아닌가? 뭐가 그래? 아닌가? 자 다시 하나 둘 셋 고 어 늦잖아 다시 하나 둘 셋 고 어 저기 열렸네 어디 열렸어? 하나 둘 셋 어디가 열렸는데 바보야 아 여기 열렸어 방금 전에 핑 찍어봐 나 카운트한다 하나 둘 셋 고 오 열려있네 야 우리 바보같아 어떻게 해? 거기 길 맞아? 뭘로? 길 아닌가봐 여긴 공기를 다 봤나보다 당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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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닌게 뭐야! 뭐야 나 죽.. 우리 죽었어? 1-6 부터 해버려서 그런다고? 1-1 부터 해야 된다고? 1-1 부터 어떻게 해? 이거 1-1을 깬 걸로 지금 나오는건가? 1-1 됐다 가자 우리 어디로 가야되는건데? 잠깐만 그러니까 어 아 알겠다 너 알겠어? 너 알겠다 이정우가 알겠다고 하는거 모르는거 아냐? 거기 열어봐 어딜 열어? 그 옆에 그걸 눌러봐 옆에 아 저거 저거 넘어가서? 어 그럼 닫히는 그럼 이 문이 열릴텐데 아 여거 여거? 어디갔어? 이사람 잠깐만 비상 잠깐만 일로와봐 여기 여기 서봐 응 내가 넘어가서? 응 이 문이 지금 안열되나? 근데 너 옆에 옆에 내 그 그 앉아봐 어 아니 선생님 넘어갈 필요가 있어? 아니 선생님 거기 꼭 내가 이걸 안여러도 선생님 포털터면 넘어가지잖아 어 그러니까 이거 이거를 좀 눌러줘봐 이따가 이따가? 지금 말고? 어 지금 말고 일단 일로 여기 여기 올라와봐 아니 선생님 그 문을 열 필요가 없다니까 이거 포털 들어가면은 절로 나가지잖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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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게 있어 일로와봐 일로와봐 알겠어 말 잘드릴게 어 이렇게 해서 내가 넘어간 다음에 저거 옆에 거 다시 해봐 그렇지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자 이거 타고 와 오오오오오요 오오오오오오오! 마..맞아? 맞는 거야. 우리 잘 한 거야. 우리. 오.... 오 되지. 박사니까. 근데 나 이렇게 머리 쓰는. 게임 재밌더라. 재미는 있는데 잘한다고 안 했어요. 좋아. 좌파우파 대통합이었. 아아아! 씨? 선생님 우파라는 거에 왜 이렇게 당당해? 나는 극우야. 근데 선생님 극우의 정치 정책 같은 거 하나도 모르잖아. 대충은 알아. 아 그래? 나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할 때도 길이 두 개 나오면은 오른쪽으로만 가는 사람이었어. 못 가져오잖아 이거 뭐야? 터렛 감지 중이라는데? 아 나 죽었어. 아 저기로 떨어지네? 아 이걸 버튼을 누르면 저기 위에 떨어지는 건가 보다. 이걸로 아 아파. 무서워 무서워. 아 선생님 저거 발판이 세워져 있으면은 쟤 레이저한테 안 맞나 봐. 지나가면 죽잖아 선생님. 아 아 아 왜 그래 아파요 선생님. 아파요. 야 너 왜 쟤? 야 너 미친 놈인가? 야 너 뒤질래? 야 와 잠깐 이 새끼야. 아 내가 이거 내려줄게 이거. 그러면 저기다 쏠 수 있잖아 아닌가? 여기다 여기다가 포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하면 될 것 같아. 어 어디로? 뭐야 이거. 여기. 어 거기. 오오오옷! 오 너 천재다! 오 너 멋있네?! 뇌에 넷색나마 유행이래잖아. 뇌에 섹스 밖에 없는 남자라고? 야 이 자식아. 그것도 그것대로 좋은데. 라고 할 뻔. 또 이것도 레이저 그거 찾아야 되겠는데? 이걸 합시다. 뭔지 알겠어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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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내가 열면 안 되겠네. 나 어디로 가? 위로 올라가. 이게 위로 올라가고 내려. 오케이 알겠어. 선생님 다시 가 봐. 진짜 알겠다, 진짜 알겠다. 미안, 미안. 어, 있어, 있어. 내가 해줄게. 미안, 미안. 이게 뚱뚱해서 걸리네? 머리 잘 썼는데. 다시 가면 되지 와 천재적이다 왜 이렇게 잘해 다음에 여기 여기 얘를? 얘를 뭐 얘를 뭐 이 새끼야 야 나 바보 아니야 잠깐만 이 레이저를 어딘가 묻혀줘야 되는데 왠지 여기일 것 같은데 여기 포털 위에 포털 할 수 있는 곳 있네 어떻게 봐 아아아아 그치 나 위기의식은 있지 오케이 아 또 내가 해주면 되는건가보다 근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근데 그걸로 비치면 선생님 맞을텐데 이렇게 돌면 되나 이렇게 아 됐다 아 이거 아예 빼면 되는구나 여기 비치면은 점프 어?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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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어 오케이 오케이 다시 비쳐줘 해줄게 아프겠다 아프겠다 어떻게 다시 해야겠네 빠져 죽어 아니 선생님 잠깐만 오 재밌다 가자 가자 오늘 좀 큰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네요 어우 큰 결심하지 마라 분명 둘 중 한 명은 최고 학력인데 아흠 이거 CD 마 CD 넣는 것까진 했잖아 하나 둘 셋 고 뿅 아흠 아흠 그 그쪽이 뚱뚱해가지고 걸렸잖아요 뭐래 150킬로가 너부터가 하나 둘 셋 고 아흠 축하하나 너희는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험을 통과했다 근데 근데 이 어디갔어 이 사람? 뭐야 자 1탄 끝 중도 할 수 있네 일단 2탄